재현이 형이었는데 재현이 형이 이제 선물로 준 그 뭐라 해야 되지? 술잔? 약간.. 아직 까보진 않았는데 지금 까볼까요?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언박싱 바로 가 볼게요 지금 까봐야지 저도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박스에 그림이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구요 오우 와우 컵이다 헐 이렇게 컵선물을 재현이 형께서 해주셨습니다 와 대박이다 제가 또 술을 못 먹는다는 걸 알았는지 이거 술잔인가 근데? 물 물 잔인가 물 물 잔인가 안 빠지네 오우 오우 이런 이런 이쁜 컵을 선물로 좋네요 와 이게 되게 무겁지다 재현이 형 너무 고맙고 이거 물 마시면서 형 생각 많이 할게요 물컵이겠지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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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으 유 u 유 고맙습니다.